백지님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이파이브 한 번 하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내외하면서 지나가요? 아휴, 빠져가지고 노래 보면서 그러게요 하마터도 못 들을뻔 했어요 아이 넣고 더 소리가 깊어진 것 같은 해가 있었네요 그 노래 듣는 사이에 지난주에 ARX 당첨되신 저 분의 명단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오랜만에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됐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달서구 사시는 저희는 전남씨 맞으시죠? 누구요? 누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구에 가게 하고 있어요 아... 대구에 가게? 무슨 가게 하세요? 어디요? 대구 대구에서 무슨 가게 하세요? 안동 수퍼 안동 상해 안동 상해, 아 슈퍼마켓 요즘 슈퍼마켓에서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아... 우유하고 커피하고 소주하고 남대하고 예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게 전화 주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럼 누구를 뽑으셨었는지 몇 번 찍으셨었는지 기억나세요? 전번에 2번 찍은 것 같은데요 2번이요 2번이요? 예 자 오늘은요? 오늘도 보셨죠? 오늘은 5번 찍었어요 5번이요 아니 저희가 당첨된 상품권 드리는데 어떻게... 기분 좋으시죠? 좋지요 아이고 아이고 동영원씨가 아들을 안 데리고 나왔어요 아아 동영원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게 애기를 왜 안 데리고 나왔냐고요? 예 정윤윤씨는 데리고고 동영원도 안 데리고 왔어요 왕팬이시네요 제가 목을 완벽히 가누게 되는 순간 바로 데리고 하하하하하하 저희는 동영원도 안 데리고 왔는데 아직 더 나아요 아 더 나라고요? 몇 명 나올까요 어머님? 예 몇 명 나올까요? 다섯 명 하하하하하하 윤정씨 표정이 좋지 않네요 네 낫는 사람은 어머님 딸이 있어서요 네 제가 집에 가서 잘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중민아가 오늘도 복잡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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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자 전화연결을 오랜만에 해봤고요 저는 다섯 명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섯 팀 중에 과연 어떤 팀이 결선에 올랐을지 자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어 다섯 명 오 많이 올라가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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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성 진출하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승에 도전하는 화순의 공물창 같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역으로 활약하고 소리로 활약을 잃은 화순의 공물로 만난 가족입니다 여러분 큰 명수로 맞이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방송에 이제 새롭게 1승을 차지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지냈어요? 옷가게 이모 치킨집 이모 짜장면 아저씨 그리고 시장 곳곳 할머님들이 아 저 아침마다에 나온 예 아니여 하면서 가는 콩마다 알아봐 주시니 허리랑 입이랑 쪼깍 아파졌어요 어 허리랑 입이랑 왜 아플까요? 요로코롬 90도 인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옛날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 끝이었는데 앞으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렇게 지가 붙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뭐 입이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결선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그러면은 우리 청원은 달린다 팀에서 대표로 나와서 결선에서 부를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뽑으시면 먼저 부르고요 7번을 뽑으시면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 자 뽑아보시죠 자 15801에 아 7번입니다 7번 자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오늘 이승희에 도전하는 화순 보물창고 팀이 15801에 6번으로 노래를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노래의 제목은 김세르나의 군방탈영 군방탈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천천하늘에 얼산눈이 온다 얼살좋네 하정세 눈발빛이여 해라 신혈팍이 온다 너는 총각 너는 처녀 처녀 총각이 신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날살좋네 하정세 눈발빛이여 해라 신혈팍이 온다 해가 아친네 해가 아친네 꿈씨 없이도 얼살안풀어 죽고 날살좋네 하정세 눈발빛이여 해라 신혈팍이 온다 한복기 불어봐 화이팅 바람이 온다 바람이 온다 영경마다에 얼산바람이 온다 아친네 하정세 눈발빛이여 해라 신혈팍이 온다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천천하늘에 얼산눈이 온다 아친네 하정세 눈발빛이여 해라 신혈팍이 온다 네 2승에 도전하는 화순 보물창고팀의 무대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창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새롭게 1승팀에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느정도 호흡이 잘 맞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1에 7번이고요 나훈아의 모르고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할 바다 사랑할 바다 인공한 바람고 사랑 보자고 달콤한 날 아침 나는 뭐 말할 때 나는 뭐 말할 때 나는 뭐 말할 때 나는 뭐 말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말할 때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난 알았네 이 사랑을 보지 않았네 이 별의 눈물을 끌고 나서야 사랑의 진출을 알았네 사랑은 운이 자, 운이 자, 운이 자, 운이 자 사랑하면요, 나다가 웃어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나는 알았네 사랑은 운 처럼, 난ault를 알았네 우리 사랑과 처럼 예쁜 날 알았지 나는 몰라, 네 나는 또 우리 industries 하나, 운이 자, 운이 현받네 사랑은 운 처럼, 나만 바랏음 사랑은 그처럼 영웅들만 알았지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자 결승을 제출한 두팀 무내로 오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승에 도전하는 화순 보물창고팀이 제 옆으로 서주시고요 청마른달린다팀이 저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오늘 인원이 많아가지고 자 두팀 모두 다 노래를 잘 불러주셨는데 아 나는 정말 모르겠네 그쵸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뭐 저희가 한 화면에 다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과연 두팀 중에 어느팀이 이길지 자 15801에 6번 오케이 우리 수영군 자신있죠? 네 아 자신이다 희선양 자신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전팀도 잘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워낙에 아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순 보물창고팀이 이승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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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예쁨은 예다지 몰딩도어에서 선상진생사이언스에서 조식회사 음원 로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두 액젓에서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금성침대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성공권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승희에 성공했습니다 화순 보물창고팀 무대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